불편해도 고마운 아침 이리 와봐 구경해봐 뭘 봐 내 나 니가 어때서 군대보내 자식도 없고 왼수같은 남편도 없어 냉간한 친구는 다 뒤졌어 그런 눈으로 날 보지마 늙은이라 동경하지마 다 지난 일이지 천만 다행이야 좀 줄 수 있어요? 삭신이 너무 쏘셔요 야 내가 또 한댄스 한다 조지가 민국 발견한 날 얘기도 해줄까? 그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요 그러냐? 개더대가 키웠다 댄스 타임! 워우우우! 우와!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컴한! 속한 놈으로 한 잔 줘봐 노래하며 밤새 춤춰봐 관뚜껑 닫힐 때 순서 없어 머리 위에 흰눈 쌓이고 허리뼈는 꼬부라지고 날 알던 모든 것 위에서 기다려도 아직은 살아있는 늙은이라 다행이 역사 시나마 잘생겼어 내가 죽었을 때 때는 바약으로 봄이었다 뿌리를 잘못 내린 듯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찬란하게 아름다웠다 잘게 분해되는 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덮였다 모두들 그래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난 아직 안 지났는데 어떻게 그래 모두들 그래 다 지나고 나면 잊고 사라진다 해 난 아무리 지나도 그렇게 될 수 없어 영원히 잊히지도 넘길 수도 없는 그 페이지를 붙들고 오늘을 사랑 내 사랑 난 아직도 그 한가운데 하루의 살이 풀처럼 내 사랑 내 사랑이 죽었을 때 내 청춘도 죽었고 차마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품을 이제야 보낸다 나의 품을 이제야 보낸다 장화들은 쿵쿵거리고 흐른눈에 마련배랄드는 빛이 붙는다 그 순간 동시대인들은 모두 죽어간다 그 순간 동시대인들은 모두 죽어간다 그 순간 동시대인들은 모두 죽어간다 달걀 모양 우주성 그림자처럼 달걀 모양 우주성 그림자처럼 깎아 놓은 바랬스길 따라서 돌진산산산산 강렬하네 근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달걀 모양 우주선이라는 표현이 나를 말하는 거야? 어, 타임머신 네가 쓴 거야? 아니, 내가 쓴 건 아니고 요셉 브로드스키라는 시인이 안나 아우마토바야라는 시인한테 헌정한 시야 나는 그냥 뭐 단지 멜로디와 연주만 자, 먹어봐 이게 뭐야? 자, 팬케이크 팬케이크로 만든 케이크 자, 봐봐라 아이고, 언니야 아이고, 언니 아이고, 언니 우주 평생을 그리 참고 사신 양반도 없어 가시는 날까지 없지 그래 큰 병 난 줄도 모르고 소화제만 먹고 마지막까지 소주 한 병 다 물고 가셨어 또 뭐 지나고 저러고 소주에 못 한 건 아니고 아뇨, 좋아 아주 곱게 가셨어 아이고 살만 하시니 가신다고 자식들 좋은 거 다 고심이 가시네 사람들 많이들 왔다 가셨고 우리 아뇨, 술 잘 얻어 먹은 사람들 술값 하고 나 왔다 아이고, 뭐예요? 두 개씩 하나는 송씨 거요 영순이, 미용이 두 주 때 죽었으나 송씨도 하는 일 많아가지고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죄송하다고요 그이도 하는 일이 조금 많아요 다들 내 죽을 때 돌아봐달라고 비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송씨 아버지 상대요 영순 내가 5만 원이나 두 가지라면서 2만 원 더 얻어 주세요 수고하십시오